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에 등뿌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둘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보물 말씀 보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열한기하 20장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됨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했어요 여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되는구나 라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20장 2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오늘 하늘나라를 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행복하죠? 할렐루야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못했어요 아 주님 제가 좀 더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아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30이 되기 전에 병원 생활할 때 주님 이게 뭡니까? 아직 30도 못 됐는데 병원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히스기야도 이 생에 대한 연민이 남았던 것 같아요 4절에서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의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이세 하나님 여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낫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이세을 위하여 이 성을 보아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슥이야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3일 만에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아멘 우리가 나으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전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좋죠? 오늘 죽을 사람이 15년을 더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몇 배예요? 365 곱하기 15니까 엄청난 거죠 셋째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이세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아멘 이슥이야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징조가 무엇입니까? 징조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를 시간을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직접 물었는데 해의 시간이 앞으로 갈 것을 원하냐 뒤로 갈 것을 원하냐 그림자를 그래서 이제 해식이니까 해를 보고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슥이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뒤로 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로 10도를 가게 하여 주십시오 뒤로 10도가 움직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것이죠 해가 한 사람을 위하여 움직인 거예요 단 한 사람 그런데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한기야 20장 12절에서 13절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이슥이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이슥이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론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사자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슥이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중요한 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셨고 살리셨고 그 성도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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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왔냐면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왔어요 발라단의 아들 브로닥 발라단 이름이 브로닥 발라단이에요 그럼 이 브로닥 발라단은 누구일까요? 이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뜻은 뭐냐면 바할을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바할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아 시대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가장 하나님을 환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로하게 한 것이 이 바할과 아세라였어요 그 바할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이 사람은 바할의 숭배자예요 그런데 왕이에요 조금 더 이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말을 해석해보면 이 브로닥이라고 했을 때 바라 다크 바라라는 것은 창조된다는 건데 창조할 것이다 그리고 다크라는 것은 파괴할 것이다 그래서 이때서 뭐냐면 창조한 것을 파괴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는 자 바할이라는 것은 바할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단이라는 것은 주님이다 바할이 주다 바할이 주님이다 창조된 것을 파괴하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고 지극히 미워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여기 그때라고 얘기했을 때 히스기아가 성전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전에 먼저 올라가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예배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때 먼저 예배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느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와 브로닥 발라단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아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예물이라는 것은 민하인데 이것은 소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곡식으로 드리는 것을 소재라고 하는데 이것은 왕이 먹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누가 옵니까 열한기야 20장 14절부터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아 왕에게 나와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아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여기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라고 얘기했는데 왕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먼 지방 바벨론에서부터 왔나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무슨 말을 하였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무슨 말을 하였다는 것은 숨긴 것이에요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기뻐서 그가 보여준 것인데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숨기고 있는 거예요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아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모든 것들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아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아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격노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격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날이 이르면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보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수르 왕을 패하게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취하였잖아요 그 아수르나 이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왕들은 전쟁할 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에 지면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거예요 아수르의 금은 보아를 다 하나님께서 여기 채워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냥 자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바할 숭배장 사단 사단과 함께 그 보물창고 내 탕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사단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바할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보물창고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선지자가 물어봐야 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끼리 기뻐했어요 그들끼리 찬양했어요 이거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열한기야 21장 1절에서부터 1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문하세가 여왕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왕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하베 행위를 따라 바할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왕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의 둘이라 하신 여왕의 성전에 재단들을 쌓고 또 여왕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재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왕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의 여왕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집하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하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왕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일곱 족속을 멸했는데 그 가난한 족속보다 더 악한 짓을 누가 했다? 문하세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희스기야가 하나님께 영광도 올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사단과 함께 그 보물창고에서 사단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녀가 저주를 받고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왕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왕 문하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스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왕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니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베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력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으미라 하셨더라 문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왕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야의 죄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라고 하는데 아합보다도 더 악한 왕이 누구예요? 문하세 그런데 왜 문하세가 그렇게 됐어요? 그 히스기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누구를 예배하냐면 사단 바하를 예배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배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끗이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높인다면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히스기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아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라 아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크게 한 번 대답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달아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달아보세요 할렐루야 크게 한 번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달아보신다 바벨론의 사자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 먼저 찾아갔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 갔어요? 사단에게 하나님을 격노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마음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셨어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부터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왕궁에서 심상에서 자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만들어주시고 한 번도 패하지 않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벗개는 밖에 있는 거야 4절에서부터 1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내종 다이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었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하들 가운데 하나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었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이세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명하여 쓴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헤아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하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하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 감동 시켜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 시켜야 스스로 크고자 하는 자는 안 돼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브라멘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할렐루야 다이세 께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위대한 자들과 같이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이세 자손 예수 할렐루야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게시대로 다이세게 말하니라 아멘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히스기아와 다이선은 무엇이 다른 거예요 다이선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히스기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 자신이 얼마나 보잘꺼운 없는 인간인지 하나님 모시기에 모든 인간은 분투와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아의 그 보물 창고가 식이 나셨고 격노하셨어요? 사람의 그 조그만 그 보물이 뭐가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이라 나를 존중이 여기인 자는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은 히스기아에게 경로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뒷동산에 그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존중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나의 기도에서 걸음더미에서 나를 일으켜서 고감과 함께 앉히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잠원 14장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와를 경멸하는 일이라 아멘 패역하게 하는 자는 여와를 경멸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자는 누구다 패역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한 번 때려봅시다 패역한 자를 행하는 자는 여와를 경멸한다 정직한 자는 크게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그게 한 번 때려봅시다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에요 경멸한 자는 패역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패역한 자가 갈 길은 패망입니다 지옥입니다 분명히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에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세례 요한이 이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 세상에 높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문앞에 눕거나 그들의 발치에 뭉클이고 있어서 그들의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나 주워먹고 있는 비굴한 사람들입니까 비굴한 사람들입니까 호의를 구걸하거나 그들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입니까 세상 일에 신경쓰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책망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 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육체와 영혼 모두를 지옥의 형벌로 멸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그 사람이 이 경고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름을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는 세상에 사는 어떠한 존재도 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나팔처럼 목소리를 높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불쌍한 죄인들에게 자신이 열릴만한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 알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명에게 소리치면 천명 중에 한명은 듣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외친 사람은 하늘에 보아를 쌓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어떠한 사람은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누가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세상보다 더 중요하신 분입니까 어떠한 돈보다 어떠한 보배로운 기름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집이나 자녀나 모든 것보다도 더 소중하신 분이 정말 예수님입니까 주님은 그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주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달아보신 대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그 마음을 달아보신 대로 형벌을 주십니다 마가복은 10장 21절에서부터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띄고 근시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중요한 첫 번째 요지는 크게 한번 따릅시다 교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 크게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무엇을 갖추었는지 얼마나 재물이 있는지 내가 어떤 업적을 가졌는지 그어서 평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지즘으로 인해서 아수르 그 대군이 18명, 5천명이 한방에 죽었어요 그리고 죽을 때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린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의 마음은 뽀록났어요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냥 죽었으면 끝났을 일을 그로 인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오고 오는 수많은 자손들이 그들 자녀 가운데는 황관이 되는 거예요 한 명 씨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보배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리에서 누워있는 어떠한 거지 보다도 더 불쌍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건 16장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아멘 나사로라 하는 거지조차도 하나님께 갔어요 그런데 궁궐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거절하면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하게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때립시다 덧없는 재물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대전서 6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회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크게 한번 따라해봅시다 재물에 도움을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돈 있으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칩시다 돈 있으면 살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할렐루야 돈 있으면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합니까?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돈이 나를 보호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에는 날개가 있어요 그런 어려운 순간에 돈은 날개처럼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범한 문제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덤에 들어가게 생겼을 때 그 재물로 나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15년이나 연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 나의 인생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십시오 삼성의 이건희가 15년을 연장해서 더 살 수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도 15년을 연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연장시켜줄 수 있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시간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아멘 조금 덜 피곤하게 조금 덜 불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청객은 갑자기 와서 낙하채 가는 것이에요 한 이교도가 이렇게 썼습니다 눈이 침침한 자에게 그림이 도움되듯 통풍이 걸린 주인에게는 쌓아둔 탁자가 도움이 된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보다도 중대하고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되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면 12장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할렐루야 재물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달콤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재물을 그 엄숙한 시간을 사랑스러운 시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 재물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경악하고 두려워하고 떨면 떠는 것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 죽음이여 재물을 갖고 평안하게 사는 자에게 너는 어찌 그리 쓰디쓴가 오늘 밤에 내게서 내 영혼을 찾을 것이다 이 선고가 열려 꽝꽝꽝 하면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재물로 주어진 시간에서 한 달 한 시간 하루도 한 순간도 더 늘릴 수 없습니다 욕기서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하시오 거두신 이도 여하시니 여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아멘 그대의 땅 그대의 집 그대의 사랑스러운 아내 이 모든 것이 끝나야 하리니 이것이 자연의 운명 그대의 운명을 그대의 인생을 꾸며주던 잘 자라던 나무들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슬픈 사이프러스 나무만이 그대의 무덤을 기다리고 있네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요 희승이하처럼 돈 많이 물려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희승이하의 자녀는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자녀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내가 새로 지은 내 궁전에는 여전히 슬픈 생각이 남아있고 황금빛 지붕에는 근심이 감돌고 있네 재물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발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누가 사망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까 재물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입니까 은, 금, 먹고 마시는 것 말이나 또 종이나 번쩍거리는 의복 기분전환거리, 쾌락거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불멸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 모두 죽은 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의 가장 큰 황제였던 진시황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조선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때는 물론 조선시대가 아니었겠지만 누가 우리의 고통을 없애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모든 죽음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 모든 우리를 약탈하는 것에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분 우리를 보호하고 안아줄 수 있는 분 전능하신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원인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젯밤에 제가 설교를 마치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누웠어요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냥 잠이 쏙 들었지 뭐예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누가 보검 6장 4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여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예수님은 주님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더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마녀의 아버지시라 마녀 위에 계시고 마녀를 통일하시고 마녀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마녀의 아버지 마녀의 위에 계시고 마녀를 통일하시고 마녀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크게 한 번 때립시다 재물을 늘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재물을 늘리려고 두 단위 노력하지 마세요 크게 한 번 때립시다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래서 고대로부터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했냐 죽기 전에 모든 돈을 교회에다가 다 드리고 갔어요 왜요? 복음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말을 들으면 갑자기 뜨끔하죠? 그런데 모든 역사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돈을 안 물려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을 물려주기 원하 할렐루야 돈을 재물에다가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다에 던집니까? 아니면 불에 던져서 태웁니까? 그것보다 죽은 것이 낫습니다 갈라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재물을 내다 버리는 방법 가운데 가장 못된 방법입니다 어떤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낭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낭비하는 잘못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더 훨씬 더 해로운 짓 이 유익한 재능을 도리어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강력한 수단으로 바꾸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재능을 잘못 사용하는 한 우리가 잘못된 성품을 조장하는 데 그 재능을 사용하는 한 허탄하고 비이성적인 욕망을 달래기 위해 그 재능을 사용하는 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그런 것을 거부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면 그 사람은 강심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아파요 그런데 나한테 친구가 그 병에 걸렸는데 그 친한 친구 가장 친한 친구가 병에 걸렸는데 그 친구에게 줄 약이 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약을 친구가 아픈데 난 아프지 않은데 내가 그 약을 먹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친한 친구에게 그 약을 줘야죠 할렐루야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조금 손을 뻗으면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들더라도 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크지 않은 돈이랄지라도 그들에게 위로를 주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눠주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얼굴이 웃는 것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기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를 죽이는 것이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게 되면 크게 한 번 띕시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내가 부자가 된다 나눠주는 사람이 부자가 돼요 나눠주는 사람 우리는 우리는 재물을 왜 나눠주고 왜 베풀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택시를 탈 때나 물건을 살 때 돈을 좀 더 주시면서 예수님을 전하여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어떠한 사람이 손과 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손과 발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눈 멀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저는 자가 있는데 자기 형제한테 눈이나 다리를 주지 않고 금고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주 비인간적인 사람 아닐까요? 맞죠? 제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아프다 근데 내가 내일 죽어요 그러면 내 육체는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살 날이 많은 자녀들에게 눈을 줄 수도 있고 장기를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아예 못 끄내가게 금고에 나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비인간적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극율하신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닫는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로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말로만 해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지 않고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도움을 주지 않고 그 사람을 붙들어주지 않고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니나미더라고 얘기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사랑을 베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복음은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마귀에게서부터는 사랑이 나올 수 없어요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자다 할렐루야 단순한 눈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올바란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아멘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과부와 고아 이 세상에 약자를 돕는 것이 누구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변에 친시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도록 돈을 보내주십시오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겨울에 옷 한 벌 입을 수 있도록 옷을 선물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먹을 것이 많다면 그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먹을 것을 버리지 말고 입을 것을 버리지 말고 할렐루야 내가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면 그들에게 주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거 주면 그 사람은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거 주면 그 사람이 국수 한 국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세요 아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를 부여하게 해주겠다 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네가 부여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부여해질 거 아니야 네가 큰 사람이 되면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거 아니냐 네가 정말 잘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살게 될 거 아니냐 그런 사람이 돼야죠 네가 잘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네가 잘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이 가난하게 쿵삐 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크게 부르지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멘